이제 일어났니? 아이고, 쳐다보는 것 봐. 그래. 내 보내 달라고. 토치는 쌀을 잘 먹고 있네. 그래. 물 먹니? 그래. 나비야, 내 보내 달라고.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아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네. 냄새 나게. 그지? 저 앞에. 토치야? 내 보내 줄까? 그쪽 쳐다보고. 아이고, 있네. 토치는 안 나갈 거야? 저쪽은 나가겠지? 아이고, 앞에서 들어가겠네. 저쪽은 진짜 귀찮은 존재. 내 보내 줄까? 나비야, 저 갔다가 와라. 토치도 빨리 와. 숨어 줄까? 천천히 나가. 천천히 나가. 천천히 나가. 천천히 나가. 천천히. 나비, 토치는 나가고. 나비도 천천히 나가. 토치야, 천천히 가. 토치야, 그래. 가만히 쭉 돌아보고. 그래. 나비도. 토치는 또 저기 간다. 거기. 소재이 번이라고 내가 거짓어 냈는데. 창고. 나비야. 어? 제리가 또 쳐다보는 것 바랍니다. 제리가. 어째 봐.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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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이고, 겁도 없이. 어, 막. 길 대장인데. 우리 나비가. 어? 토치 어디 갔나? 토치 여기 있나? 나비야. 나가지 말자. 토치 도. 그래. 여기서 우리 짭짤하게 지나자. 어, 어디 가니? 작년에 여기서 우리. 어제 앉아가지고. 토치하고 나비하고 같이 앉았어. 수감수감 내가 해주고 그랬잖아. 또 이런 내려가는 거야? 어, 나비는 또 들어갔을까? 나의 기억이 아실 수 있게 있는데. 아직은 안 내려갔다. 아, 여기 둘 다 여기 있네. 토치하고. 어? 그 올라가 봐. 소치야. 소치 또 내려가나? 그쪽으로. 또 그러나? 어제처럼. 거기에 냄새 맡아보고. 어? 나비야. 이리 와. 어? 쳐다보던데, 나비가. 나비야. 나비야. 이쪽으로. 나비야. 나비 이리 와. 나비야. 이리 와. 나비야. 나비야. 내가 가면. 내가 올라온다. 토치가 그쪽으로. 나비야. 그래. 같이. 길을 나갔다. 토치. 그래. 내가 안 나가니까. 같이 안 나갈 건가? 아, 어디 가나? 토치야. 토치야. 또 어디로 가니? 어? 차 온다. 위험한데. 그 뒤에 나갔으면. 차하고 부딪힐 뻔했네. 보이지도 않는 텐데. 저 위로 올라갔다. 나비. 또 뒤놈. 아, 여기 또 나비. 앞에 또 조리가 있고. 나비야. 아, 나비는. 조리한테. 조리한테. 여태 같이 있었는데. 누군지 몰라? 어? 아? 하하. 조리가. 뭔지. 막. 조리 되네. 아이고. 우리 이제. 체리. 앞에서. 촬영이 안 된다. 화면이. 여기 있네. 이놈아. 또 어디갔지. 나비. 나비. 나갔다. 내려갔는가 보다. 저기. 저기 있는데 아직은. 마을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마을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마을 버스. 지금. 3시 반 이상. 앞에서. 누워하면 내리네. 앞에서. 아. 아. 나비 또 올라온다. 어. 나비야. 이리 와봐. 나비야. 어. 이리와. 어. 또 저를 나갈 건가 없어. 이제 나간다. 이제 나간다. 이제 또 나간다. 꼭 이리 간다. 자. 대체. 쭉 갈란가. 나비. 도치는 이리 올라갔는데. 이리 올라가면. 저기가 제일. 위험한데. 코피 풀린 개들이 많아가지고. 저기. 저기로 갔다. 내가 보이던데. 나비야. 나비야. 저기 있다. 아. 저기. 걸어가고 있다. 아. 아비야. 저도 가는 길로 가겠구나. 아. 저기 나간다. 어디지. 아. 카메라 안에 있어. 아. 저 저리 간다. 저기 또. 옛날에 가던 길로. 저 아파트는 아니고. 그. 그 앞에. 그. 마을. 그걸로 갈 것 같은데. 아. 참여자. 살량이 안된다. 아. 또치. 또 내려온다. 아. 아. 여기. 앞으로 간다. 나비야. 또치야. 또는. 그쪽으로 갈 거야. 나비도. 그쪽으로 갔는데. 쟤는 빨라가지고. 언제. 저기. 나비있지. 여기 있다. 차가 지나가니까. 딱. 앉아갖고. 참. 우정고속. 앉아갖고 있네. 나비. 어디서. 그건 빼가지고. 어. 또치. 또치. 여기 내려갔는데. 또치. 여기 있고. 어. 난. 저 위에는 조금 안가네. 나비야. 왜. 앉아있네. 앉아. 절로 가구나. 저. 금방.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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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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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구나. 또치야. 또치야. 아. 또치. 아. 지나간다. 저쪽으로 가는데. 아. 넓은산에 갈까. 저기 있어. 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네. 줄 앞. 앞쪽으로 가겠다. 아. 아. 나비는 그 일로 갔는데. 방금. 오늘은. 어디로 갔건가. 모르겠네. 나비 저기 나온다. 아. 저기 있어. 뭐야. 절로 나오지. 어. 나비야. 나비 여기 간다. 아. 이상하게. 글러가서 나오지. 아까 내가 저 위로 찾아가서. 어딜 뛰어간다. 저쪽으로. 길 가운데서 가는데. 길 가운데서 가는데. 안 보인다. 이쪽으로 걸고 오겠는데. 나비 있어. 끓다가. 안동. 해둘다. 제가 시각놈과 마차로 장wide 하겠군. 아 직원거를 찾anniç braking입니다. 아 여기가 돼. 아냐기까지 구조해진다. 콩wall. 오늘 늦게 가니까 좀 늦게 오겠는가? 여기가 안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인다. 소나무쿠에 죽어버려 안보인다 일로 내려갔나 그리고 제쪽으로 가야 되겠다 나비야 여기 온대 돌멩이키에 돌멩이니빠이니 안보인다 이쪽으로 온대 바위도 내려왔다 나비야 오늘 바위도 타고 내려오네 나비야 오늘 갔다와야 돼 시간 많이 늦었는데 나비야 아빠한테 인수하고 가야지 갔다니고 있습니다 튀어가네 나비야 아비도 간다 어따라 오늘은 또 어느 길로 갈건가 앞에서 찾길 위험만 찾길인데 나비야 아빠한테 찾아보지 않고 가나 나 조심해서 지나가야지 지금 쳐다보고 있는거지 이리로 가겠구나 오늘 또 앞 두 동 사이로 그렇네 그렇구나 이게 오늘 뒤 조심해라 나비야 여기까지만 보내준다 그러면 길 잘 건너 아주 안보인다 가네 내가 따라 올라가볼까 아이차 아이고 인무석 지금 왔네 차 지금은 차 저기 살짝 온다 아이고 지금 건너가는데 차 아이고 차가 지나갔네 지나갔긴 지나갔다 저기 간다 어디에 안보인다 카메라에 아 이리로 간다 지나갔다 이거다 아이고 안보인다 불때봐 지나가면 일단 한코빈 넘기는데 나 쫙 이리로 간다 오늘도 그 집으로 갈건가보다 여기 간다 아이고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여기 보태곁 다리가 있는데 아 이리로 갔다 큰 길로 차 길로 안가고 다행이다 이렇게 간다 아이고 감자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리로 저리 가고 있다 이리로 건너가가지고 저렁길로 가는거야 이리로 안가니까 땅이다 그래서 여기 찾길 이리로 가면 저기 보채해결밤이 있고 이리로 가던데 이리로 가면 차가 많이 따는데 위험하지 저기 아파트 앞에 아파트 저 이리로 갔는데 이쪽 옆으로 갔는데 아우 힘들어서 가리 안좋은데 나비 나비가 옆으로 갔는데 저쪽으로 갔는데 다리 그리고 저기 제가 절로 갔건가 모르겠는데 어제도 절로 갔는데 저기 하우스 옆강에서 안 보인다 나비가 보채교 다리에서 이리로 나타날건데 가볼까 아직 안왔나 지나갔나 어디로 어디로 지나갔을까 다리 지나갔을까 다리 지나가는건 모르겠고 여기 한번 찾아보고 오는지 안오는지 없다 그럼 다리 지나갔겠다 아이고 아이고 늦었네 어디로 갔을까 이제 하우스 쪽으로 갔겠는데 아니면 다른 길로 갔을까 이쁘게 여길 좋아 쪽으로 안갈뎅 길이 쩌 아 사 앞에서 이렇게 절로 뒤로 갔는데 내가 쯤에 이를 가니깐 GS 났지 않던데 어? 안 보인다? 어디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안 보인대? GS 오나? 없는데? 어? 어? 앞서는 간판인데 여기 아파서 여기도 없고 이쪽 길도 없고 다리 아직도 안 들어오고 저쪽에서 차가 안 되고 아직 어디 갔을까? 앞에서 가볼까, 저기까지? 옆에서 빨리 왔을 텐데 저녁에도 쟤 이를 가니깐 GX 나타났거든 여기 여기가 여기 가슴이 진심이네 하이구 모으리겠는데 하이구 모으리겠는데 하이구 모으리까 자는 걔가 봄 안 되묵나? 아뢰이 되겠다 여기가 이케이케 가르치이자 가스는 그냥 자리 있다 오겄지 뭐 가스는 달아놨나? 조금 이루어있다 가스가 안 지나갔을텐데 안 보이는데 갑천 오늘 어제보다 날씨가 따뜻한 것 같아서 조금 춥네 하우스 안에 한번 볼까 아 저기 밑에서 내려간다 아이고 저기 건너지도 못찾는데 아비야 그 오면 못더걸려 아 저 밑에서 들어오네 저기있다 아 저 건너구나 아 저 건너구나 아 저 건너구나 짬프 해가지고 일로 오겠네 아 날 찾아보고 있는구나 내가 봤구나 조금 아까 땡길걸 일로 올라오겠다 아 내가 문제없다 아 내가 문제없다 근데 저거 짬플레에서 건너구나 못참 봤다 저거 난 못 건넨 자체 오고 있다 나비 나비야 뛰어온다 나비야 나비야 아 아이고 난 앞에 간줄 알고 나비야 표시 안하나 아이고 나비야 내가 먼저 왔다 아 너 일로 올거지 그 짬프해서 건너는구나 아 못 건너는 줄 아는데 나비야 아빠 나비야 이거 이거 아빠 봤는데 징글징글하니 반갑다고 반가워 이런 데서 또 내가 어디로 갈거야 내가 먼저 왔잖아 너 보다 어 그걸로 올 줄 몰랐네 난 해 뛰어서나 나비야 꼭 이런 데서 만난다 몇일째야 지금 3일째 이런 데서 만나네 여기서 이 하우스 하우스를 여기 본거지 어 하우스 안에 따뜻하긴 하겠더라 어 아비야 아이고 내가 널서 이런 데서 계속 만나니 그 냄새 맡아보니 그 그 장갑뿌리면 어떻게 나오나 너 여기 장갑뿌리면 장갑뿌리겠는데 아이고 이 녀석아 맛을 더 가볼까 나 못 들어가있다 또 갈기나 아 또 나오는거야 쳐다만 보고 아비야 이리와봐 아빠 하하 냄새 맡아보네 하하 그게 왜 무슨 냄새가 나니 아 오줌 쌌다 그 개가 오줌 쌌겠는데 그렇게 개 개 개 이런 데서 개 만나면 어떡해 아 내려가면 또 또 이리로 내려가는거야 아 아 참 너는 가는 길도 많다 나는 못 내려가겠다 글로 아 이 마비야 저 갔다가 와야겠다 너는 나는 못 내려간다 물론 들러가면 되는데 아 아 아 이제 내가 어떡하지 잡을 수도 없고 이런 데서 가자면 아직 안 갈거고 좀 이따 와야겠다 아냐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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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타는 구나 이쪽에서 타는 구나 아유 안대온다 빠져 지나가자 지나가자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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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이리로 갔다가 저기에서 오는걸 만났는데 나비야 또치야 둘다 보여줘 나비야 어제부터 큽다 아 싸늘한데 아무도 안보이는데 어점이 이쯤 왔어 내가 나비 눈빛을 봤지 나비야 나비야 뽀치야 아까 그 교량을 건넣을 때 어려울 때 뛸 수 있을까 몰라 고양이도는 밝으니까 먹을지도 추워 아 약간 추워 나비야 저기 불빛이 있는데 개아 고양이 불빛이 아니고 어떤 불빛인데 불빛이 있네 저 바비야 나비야 꽃이야 저 불빛이 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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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야 있는거 아니 저 파란거 말고 카메라를 잘 안보인다 오늘 차가 한데도 안오네 오늘 저 멀리 한데도 온다 이 차가 어디로 올건데 아 추워 와 잘 들어서 화내네 카메라 일단 꺼자 물도 좀 어저께 하고 여기 있는데 여기 바쁘게 비 잘 오네 여기 딸이 있는데도 보셨기 여기 차 지나가고 나서 까지 저겠다 이쪽으로 또끼리고 이쪽으로 또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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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이 있고 여기 불빛이 있다 아까부터 저기 어 이리 오는거 같은데 여기 낯인가 아 온다 뭐가 불빛이다 어 화비인가 혹시 모르겠네 저기가 어디지 저기 그런데 불빛이 하네 밝은게 있다 이리 오는 온다 온다 나비야 나비야 또끼리야 누구야 어 어 안보인다 불빛이 어 오다가 아 뒤로 내려간다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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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온다 아이고 나비야 아 나비 맞다 아이고 나비 맞다 나비야 아이고 오죽다 됐다 빨아졌다 아이고 나비 맞네 여기 계속 있었나 그 낮에도 이리로 갔는데 어 나비야 아이고 너 여기 사네 아예 너 여기서 만났구나 여기 누가 있나봐 아 어 그래 그걸로 가보나 뽀 왜 왜 어 누가 있어 나 꼬리 흔들흔들 하면서 아이고 딩글딩글하네 나비야 어떻게 집에 가야되는데 여기가 한 500m 되는데 집에 여기까지 와 500m 넘는다 700m 되는데 다리 건들어왔잖아 아 금방 다리 지나왔는데 아 멀리 초등학교가 한 1km 가까이 저 멀리 있고 어 이건가 맞아 이게 초등학교가 아 아 너 여기서도 또 만내네 오늘 오서 밤에 3일째 만났구나 여기가 교회 십자가 아 여기가 있고 별로 저기 집에까지 안고 갈 수가 없나 없는데 한 700m 걸린데 아 나비야 아이고 못나다니 또 너는 빡터풀이 아이고 아 이거 이게 적당한 거고 좀 오전거고 나비야 어떻게 갈래 안고 가야되네 아이고 이 녀석아 맨날 너를 어떻게 안고 가냐 나비 어 걸리 어딜 가냐 어디에 가는데 나비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큰일났네 다리를 이쪽으로 해서 절로 건너가네 나비야 어 어 어디 가는데 너 오늘 안오겠네 집이 저기인데 이리 다리를 이쪽으로 가네 아 이 녀석이 아까 안고 갈걸 나비야 이리 와 나비야 안고 갈까 나비야 집에 안갈거야 어 이런데 와서 또 만나가지고 나비야 내가 안킨다고 안키는게 아니고 가다가 버텨는데 내가 못들이려고 간다 이거 가 안 들어오면 보내줘야지 뭐 이런데 이런데는 참 걱정 없는데 아이고 이리 가면 집이 아주 멀어지는데 집이 멀어지는데 나비야 집에 가자 집에 가야지 어떻게 이 집으로 다니나 방에 흔데서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갈거야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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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나비야 안고 갈까 까먹어야 그러면 넌 돈을 갈까 에이 간다 어 나비까지 따라갔네 아이고 나비야 그걸로 가면 안되지 그치 집에 가야지 잘못 가진 나 니가 이런데서 잘못해매면 니가 가자 또치서 또치서 오야되는데 불이 붉다 나비야 니가 걸어가자 그냥 힘없다 아빠 이렇게 오른쪽으로 건너가야지 길 건너가야지 다리에 건너가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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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됐다 이런데 지금은 차가 저쪽에서 안 오니까 뒤에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또 거기에 구멍에다 오줌 불라고 사은대 온다 가리에서 빠져가자 빠져가자 아 사은대 온다 아이고 아이고 됐다 아이고 올라가면 내려와 나 뒤에 내려와 나와 이리 나와 괜찮다 위험한데 끝떨어지면 아주 높은다 가자 가자 그렇게 피하는거야 아이고 구멍이 있다고 조금 앉아네 구멍만 있으면 앉아갖고 오줌 놀러가고 있네 아 저리로 갑니다 집에 가자 나도 걸어가게 어디서 이쪽으로 갈란가 모르겠네 아비야 그게 뭐하는거야 어 어 거기 빠지면 되는데 어이구 위험하다 어 그러다가 빠지면 어떡해 가자 가자 어 어디로 갈건데 내가 안꺼 이리로 이리로 가자 이리로 걸어가지 말고 아이고 큰일났네 또 저리로 간다 아이고 나를 테스트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이거 큰일났네 안꺼 안꺼고 갈걸 잘 안보이네 색깔이 하얗네 그 바닥도 하얗고 하니까 하얗지는 않지만 어 잘 안보인다 아 딱 가다가 되게 영역교심 많이 하네 아 가자 가자 그쪽에 집에 사람이 있나봐 집에 사람이 있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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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가자 안꺼고 갈까 여기 사람이 있구나 응 가자 가자 나비야 이리로 와 이리로 이리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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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비야 가자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막고 갈까 이리로 와 막고 갈까 안되겠네 응 가자 이리로 누가 있냐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이리로 가서 저쪽으로 빠져나가자 그쪽으로 가면 내가 못 가는데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가자 나비야 안꺼고 갈까 아 잘 안앉는 놈아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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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그래 이리로 가면 아이고 나비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 나비야 안꺼고 갈까 싫어 안꺼고 갈까 싫어 안꺼고 가려면 이야기해 쭉 가면 안 돼 가다가 저기로 빠져야 되는데 그쯤 가서 내가 안아야 되겠다 빨리 갔어 여기 갔다가 어떤게 있는데 아 아 그걸로 빠지면 아이고 큰일났네 그걸로 빠지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아 아 아 저번에도 이리로 갔잖아 내가 안꺼고 갔는데 참 아 여기 갔다 여기까지는 촬영하고 갔고 여기 갔다가 보면 빠지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다가가는데 어딨지 아 카메라가 잘 안 나온다 아 이렇게 있는데 아 계속 뭐 1분에 한 번씩 싸네 가기네 어디 너 가는 길이 아나 알라는지도 모르겠어 아 아 아 나야 어 나 그래 가면 안 돼 너는 그걸로 갈수있지만 난 못가 난 또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걸로 빨리 내려가는데 나비야 그걸로 가는거 아니야 난 너는 이리 갈수있을지 몰라 난 못가 난 내가 가야되겠다 이쪽으로 가야되겠다 이러면 내가 먼저 가야되겠다 오든지 와든지 아 따라올란가 아 온다 오라 나 이리 갈거야 따라와 아 저 멀리서 아주 멀리서 따라오른가 아 아 온다 온다 나비야 나비야 갑자기 저아 멀리서 왔다 우리집은 요기 we page 여기 instead 아 소리도 나비 머리 여기 여기 좀 들어가야되나? 어? 저 불빛 하나있다. 고양이 불빛인가? 어? 포티인가 혹시? 포티야? 포티야 오는게 포티라. 아이고야 포티야. 포티도 여기서 만났니? 아이고 포티 맞다. 아이고 포티 맞네. 포티야 이리 와. 아이고 포티 맞네. 나비도 저기 오다가 어떻게 빠졌니? 아 나비도 저기있다. 포티야 집에 가자. 포티야. 포티야 여기서 만나네. 아 헐쩍으로 안 맞나네. 이제 집에 데려가자. 나비야 이리와. 나비도 저기있다. 나비야 이리와. 포티야. 포티가 어디어있러? 아 포티야 이리와. 그래 포티가 만나네. 아 여기 뚝길에서 우리 포티가 만나고. 아 여긴 내려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포티야 이리와 이쪽으로.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리로 와 아 또치도 이런 데 있으면 안하나 어디 갔나 또치 아 또치 이리로 왔나 이리로 오고 또 나비도 이리로 와 나비야 나비야 저기 나비 온다 나비야 이리로 와 나비야 이리로 와 여기 나비도 와 나비도 오고 또치 어디 갔나 또치 여기 있다 또치 나비하고 만나네 나비야 뽀치하고 아빠하고 여기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서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나비 봐라 인상 쓰고 있다 나비야 애기야 내 애기 나비야 나비야 너 둘 다 아빠하고 아들인데 왜 이래 어 어 이건 아들이잖아 어 둘 다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이것저기 둘 다 니가 안고 누구를 안고 갈까 나비야 또치로 안고 가야 되겠어 또치야 또치 안고 갈 거야 나비야 또치야 또치 집에 같이 살살 내가 몰랐나 또치 안고 갈래 또치야 가자 또치 안고 갈까 나비는 네가 알아서 올랐는지 몰라 어 어 아이고 여기서 만나다니 밧데리가 다 됐다 일단 나비 오겠지 나비 온다 나비야 이리 와 내 애기야 내 애기 그래 와 어 또치야 또치가 내가 조금 가벼우니까 내가 안 왔는데 아이고 아 또치 와갖고 나비를 이런 데서 만나네 너도 여기서 돌아다니나 아 아 참 애기 안하네 나비야 이리 와 그래 나비 이리 와 아 애기야 도치 어딘데 그래 나비 이제 따라오고 도치야 여기서도 아직 집이 먼데 한 산백메달은 가야라는데 아이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나 가다 꺼져 버리면 어떡하지 어 그래 도치야 울지마 어 그렇게 내리지마 내리면 안돼 여기 길거리 다 와간다 큰 길거리 사람을 많이 안다닌다 그래도 나비야 나비 저기 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와 집으로 온다 나비 온다 나비야 와 나비 오고 있다 가자 도치야 집에 가자 마우 그래 아 아 밧데리가 다 됐어서 큰일났네 일단 밧데리 때문에 꺼야 되겠다 끝이 됐고 왔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지 물먹어 도매스보다는 캔 놓던 거 따란한 게 없네 캔 하나 줘야 되겠구나 아 따란한 게 없겠구나 아 따란한 게 없겠구나 아이고 다 꺾였다 손가락이 다 꺾였다 아이고 꺾여가지고 꺾인 게 아니라 찍혔다 찍혔어 아휴 내 땅 꼬느라고 도치야 왁아있네 집에 오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꼽으면서 깍이 나를 막 못살게 갖고 여기 있네 쌀 한 개 주자 자 어디 갔나 도치 도치야 도치야 이런 맛있는 게 여기 집에 있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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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서 줄게 그래 자 가네 그래 그래 그렇게 나비도 같이 오다가 널로 안고 왔네 나비도 좀 지가 알아서 올 것 같아서 잠이 세워놔 놓고 잠이 있어봐 박으나 박은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박고 이게 됐다 카메라가 거기는 아 아우 힘들었어 아이고 내가 내가 손목을 손목을 봐야 할 거야 꺾여가지고 아이고 지금 보니까 피가 피자국이 있다 나비도 꺾지면 않는데 나도 울긴 울고 나비도 나중에 보니까 울던데 아 계속 울면서 내 손 나 지금 카메라를 비켜봐야 돼 지금 자국이 있다 아 따갑다 야 아 아 잠 아무튼 너 못 안고 걷다 너 못 돌아오면 그냥 남겨주고 올 거야 아이고 손 지금 다 꺾이는 것 같은데 아 금세 다 먹었다 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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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개는 할 수 있는데 개는 가져올까 내가 잘 안 먹어 배고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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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더라 잘 잘 안 먹는데 보자 카메라 뜯기니 뜯기니 한번 보자 찍어보자 망하는 거 모르겠네 여기인데 저 피자국이 있다 꼭 괜찮아 아 아 아 카메라 촬영을 못했어 내가 하여튼 놀러 안고 와야지 이 때문에 하 아 아이고 힘들었다 아 아이고 또 납이도 들어와야 되는데 납이하고 같이 오다가 그 그 그런 데서 만나고 싸우네 싸우려고 어려렁거리지 응 아빠하고 아들도 밖에 나와서는 모르는 모양이다 집에서 이렇게 같이 지나고 해도 그 밖에서 처음 만나는 거 같이 서로 우렁거리고 싸워보내는데 내가 다 찍어놨으면 둘이 싸우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이 집안에서는 그렇게 싸우는 거 못 봤는데 근처스러워 처음 보듯이 응 아 참나 진짜 옛날 거 안 촬영했다 여기 비켜봐라 뭐 또 옛날 거 촬영했어 응 먹고 있어 내가 테란을 더 가져올게 납이 왔으니까 납이 같이 오다가 한 널리야가 안고 왔어 납이 따라올 수 같아 놔줬는데 안 따라왔는데 그럼 이끌고 먹으라 잘 꺼고 이런 거 잘 꺼고 먹대 그리고 또 하나 가져올게 먹다 남은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더 많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더 많다 이거 이게 더 많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버림 뜨는게 아니고 그릇이 어째지? 아 그릇이 깔까맣어 해보고 이렇게 따라오면 더 많이 좋아 근데 난 손이 다 끄겼도 좋아 손이 아니고 저는 아이고 피가 나나라고 빨리 갔어 나야 약발라긴데 막아졌어 빨간냐고 요거도 두 개 다 먹었다 남은거지 한 통은 먹었겠지 그럼 한 통 조금은 못 들리는거지 또 제가 집에 왔다 근데 이 안에 조리가 없다 조리갖고 나갈라고 아 조리 저기 안에 있다 생관 안에 있다 물에 짱 굽고 나갔다 따뜻한거 놨다 불러와야 되겠다 나가지 마라 이거 먹고 있어 조리가 데리고 올게 여기 먹고 있어 조리가 데리고 올게 조리 데리고 올게 그래 나야 빨리 나와 가자 가자 산구로 가자 뭐 지생증을 징굴 징굴 하지말고 지금 시간 없다 아이고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상구만 열어줄게 어 어딜 가 아 그래서 조리해야 돼 빨리 가자 아 이리 와 이리 빨리 가자 밭에서 경부가 한 10분은 깜빡하게 해 가서 문 열어줄게 이거 밭에서 만났다 아 쌍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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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만났네 살아난다 살아난다 새는 참 살아난다 살아난다 아 둘이서 만났고 이제 나비만 오면 되는데 가만있어봐 밭에서 밭에서 채워가지고 나비 찾으러 가봐야겠다 아까 오던 길로 그걸로 어디로 갔는지 따라오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그걸로 그걸로 먹고 있어 각다비 찾으러 갔다 올게 아 둘이서 둘이서 만났네 됐다 갔다 올게 나비가 왔어 나비야 기다려 가만있어봐 길 있어봐 불로켓불가 나가면 안 돼 불켓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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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가만있어봐 나가야 되겠다 아비야 네 가만있어봐 네 들어오네 아이고 그래 아비야 언제 들어왔어 하나 살아먹어 살아먹어 지금 캔 여기 안 갔다 놨는데 창구에 갔다 그러면은 창구까지 가만있어 도전히 가야 되었던데 안고 와야 되는데 아 살아먹을거야 살아먹네 일단은 아 없으니까 기관이 그래 나 신발 신고 아 창구까지 가야지 서둘까지 신고 가야지 코피 창구가다가 도망가면은 도망 안가겠지 아비야 아비야 이제 왔네 저기 아까 저 초티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초티가 안않고 눈을 놔주고 봤더니 이쪽으로 안하고 쌍들여가지고 아비야 가만있어봐 아 아비야 가만있어봐 도망가든지 아비야 가만있어봐 도망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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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하겠어 아비야 아비야 나간다 창구까지 이리와 아비 아비야 이리와 아비야 하고 안고 가야지 이리와 창구가 창구까지 안고 가야지 그냥 가면 좋은데 그래서 아비야 가려줘 안고 가야지 이 도망가면 안 돼 지금이라도 도망갈 수 있겠구나 안고 갔게 이리와 아이고, 우츠로 가는 것 같아, 도망가고 갔는데 아이고, 안 되겠네 문을 닫고 문을 닫고 아는 것 같고, 이렇고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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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비야, 가자. 이리 가자. 그 뒤에 가자. 창고에 가자. 창고에. 창고에 가자. 창고에 갈 거야. 창고에 갈 거야. 우리 나비가 탈런지 해야 되는데. 그래, 나비야. 창고에 갈 거야. 빨리 나가면 안 돼. 창고에서 캔 줄게. 창고에. 창고에. 나비야. 조금 기다려. 조금만 가면 돼. 여기 나와 간다. 여기 체비 바로 체비가 있는가 나오는가 보니. 아아. 나비야, 나와 간다. 나와 간다. 나비야. 여기서 좀 녹기가. 카메라 놓으러 나야 되는데. 카메라 놓고 가야 돼. 아.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여기 아까부터 촬영이 안 됐나? 아이고. 어떻게 되는지 모렸네. 촬영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날이 들어왔다고 저녁에도 아까 안꺼우다가 문이 안열려가지고 다 외쳐나서 촬영하네 그때부터 촬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캔을 짜주고 했는데 다 촬영이 안됐겠구나 그래 아비야 한엄마가 하랍도춘거 또치 또치야 하랍도춘거 하랍도춘거 먹더라 갑자기 촬영이 안되지나 군납이 그 줄기에서 만나가지고 또치하고 만나가지고 다치오다가 또치만 안고 오고 흰가비는 걸려서 오다가 못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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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왔네 나비는 또치는 들어오고 내가 안고 들어오고 나비는 오다가 땅길래 다치야가지고 이제 아까 시간이 보자 어디갔어 1시 45분이다 1시 45분 2시가 다 돼간다 2시가 다 돼간다 3시가 다 돼간다 3시가 다 돼간다 넌 매일 그 동네 놀러 가는거야 거기 누가 있나 뭐하고 만나는데 어 여친 있어 여기 나비야 매일 그쪽으로 가는거 같다 저번부터 그쪽으로 갔나 올 때가 제가 조심해야 되겠더라 사료도 먹고 그러면 가러 가야지 시간도 오래됐고 우리 둘이 처음에 두께에서 만나가지고 막 그 촬영을 안했네 이렇게 이어가서 막 뭐야 서로 오랫동안 뽀뽀하던데 몰라서 그런가 누가 죄송하다고 그랬나 나비가 몰라면서 죄송하다고 그랬나 알으면 도취가 몰라면서 죄송하다고 아빠인줄은 몰랐다고 둘이 심각하게 싸우더라 그는 체험 받네 나가서 서로 아들 아빠를 알아봐야지 건너서 남친이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내가 크게 싸우겠더라 후자작 싸우겠더라 내가 도취를 안고 와버렸어야지 도취를 아빠하고 응 해야지 다시 살려달라고 자 자라 자라봐라 도취를 자다리로 나가지고 또 먹으러 왔는데 아 아 이렇게 싸우면 아니지 이쪽에 도취가 이쪽에 자고 아 도취란다 나비가 안 땡기지 왜 아 안 땡기지 나비 어 그쪽에 뭐 있어 나비야 여기 그쪽으로 쳐다보니 아 안 땡기지 여기 맞나 나비 네 나비 맞다 이쪽이 도취 도취 도취가 사랑 아 부장 아 쩔쩔쩔쩔 아 쩔쩔쩔쩔 나비 나비 어 자 자 그렇게 좋아 그렇게 돼서 도취가 안 되고 여기 도취 도취 잘하는데 여기서 도취 잘하는데 여기서 도취 잘 안되고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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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군지 찾아보는거야 그 뒷목시 막히는데 제가 어떻게 안되겠다 자 자 둘 다 탐 탐